작년 저희 정부가 출검한 직후부터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드리면서 국가백년 대계로서의 이민정책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심서를 추진해 왔습니다. 출입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좀 조사했습니다만 설명 드릴 때 편안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인구재강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의 감소는 단기간에 추세를 바꾸기가 어려워 이미 정해진 미래이고 그 영향은 우리의 즉 범여 준비를 넘어가면 제한 수준이 될 겁니다. 0.7명 이민정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제는 이 숫자에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0.7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3분기에 합산 출산율입니다. 분명히 0.7명을 출산한다는 얘기죠. 지난해 3분기에 합계 출산율이던 0.8명보다 0.1명이 더 줄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할 수가 적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4분기에는 역사상 유례 없이 0.6명대의 합계 출산율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0.7이 없고요.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의 재앙이 대한민국에 정해진 미래가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경이 창고란 14세기의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라며 합계 출산율 1.8명의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뉴욕타임스의 12월 2일자라고 기사나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합계 출산율 1.8이 북한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너무 걱정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회전됐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며 깜짝 놀라는 어느 외국에서 석학의 표정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그런 추세를 볼 때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서 재앙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단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기간에 그 추세를 각국 여련 정해진 우리 미래가 됐고 그 결과가 국가의 존입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노동에 투입되는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약 287만 원 2040년까지는 816만 명이 감소해서 2022년보다 22.2%가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다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에 24.6명에서 2040년에 60.5명으로 2.6배 증가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인구 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인구 사회의 위치를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를 끈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인구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료의 재고와 이민정책의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지구상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외에 더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건 축하드릴 일입니다. 세계를 구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현상은 분명하지만 뭘 해결해야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거부감 없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출산료를 재고하는 정책일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출산료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기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재고 정책만으로는 이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비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년의 출산율이 지금보다 두 배나 세 배로 갑자기 올랐다고 가정해보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최소 15년이 지나야 생산연령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진학률과 군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 진출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 감안하면 실제로는 25년 이상 이후에야 생산연령인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친구들이 15살이던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800만명이 줄어드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출산율을 아무리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인 겁니다. 이건 규모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1.3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태어나는 출생할 수는 28만명 정도의 글씨일 겁니다.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에서 49세 인구수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더라도 출생할 수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2040년까지 내년 60대에서 80만명이 고령인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리 합계 출산율을 높여도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당연한 인구재앙을 대비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거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자 남은 한 가지 방법은 결국 이민정책의 활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하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육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림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나 보람감도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를 고민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출산율은 줄어들긴 했지만 생산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민정책이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될 문제였죠. 하지만 2019년의 정점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농어촌 등의 지방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게 되시겠습니다만 전국의 정책 현장을 둘러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언론도 학계도 경제산업계도 지금 단계에서 외국의 인력 유입을 통한 성장 동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영에 따라 관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고민할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인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좋든 싫든 해야 될 일이니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 기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관리의 도구입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의 아무나 받아들이자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는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바라시지 않죠. 이 조직은 철저하게 국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별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체계는 외국인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개별부처의 관점에서 개별부처의 입장과 관점에 맞는 정책 중심으로 제각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전국적인 외국인 분포라든지 5년, 10년 뒤에 인구 구조상 어느 지역에서 어떤 편중이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진짜 어려운 질문에는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 기관에 물어보면 저기관의 소관이라고 할 거고 저기관에 물어보면 아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되면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외국인 이민정책이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국과 비자를 담당했고요. 고용부는 외국인의 노동을 담당하고요.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을 담당합니다. 그 밖에도 각 부처가 10억의 부처에 걸쳐서 각각의 외국인 정책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관점을 담당해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 진료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제되고 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고 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운용돼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책임지고 짊어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24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해결책을 제재해야 하는 전담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저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이민청이라는 이유로 언론 검색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저희나 법무부는 정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대다수의 언론이 사설과 칼럼 물론 합계에서도 포럼 등을 통해서 이민청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청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이민정책을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이 기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많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이민정책을 인구문제의 어떤 해법으로 활용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고민을 전담하는 조직은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보시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최근에 우리처럼 이주와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특유의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권에 일본, 중국, 대만 등 전담 조직을 이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입에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2019년 전담 조직인 출입국 재료관리청을 신설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선택받는 나라로 변모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 외식업, 석박업 등에 공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 문화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보다 절실하게 문화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정된 외국의 우수인재와 숙녀 일렁도고 중국, 대만,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분명 도대한 상황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많이 늦었는데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 실패 사례를 저희가 동은 삼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이 겪고 있는 이민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관리청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지지적 환경이 달라서요. 유럽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이민정책 사례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해야 할 결정이 많이 있죠. 특히 차이점이 큰데요.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운영했던 원죄로 인해서 70년대에 식민지 국민들이 오는 대로 모두 받았던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육로 국경과 파도가 작은 지중해 등 국경 관리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입국이나 난민 등의 국가가 선별할 수 없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외국인들이 첫 번째 세대는 괜찮았는데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사실상 3나라입니다. 식민지를 운영했던 역사적 원죄가 없습니다. 누구를 꼭 받아야 할 만한 어떤 도덕적 의무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철저히 지금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 바울을 만들자는 거고요. 어차피 이민정체가 피할 수 없는 이상 국가가 강한 그립을 쥐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화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제가 저기에 붉은 글씨로 표기했듯이 관리에 갈 강점이 있는 겁니다. 출입국 이민 문제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점에 저 기구의 방점이 있습니다.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겨도 좋겠지만 압도적으로 이 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이민교육 정책에 그립을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법무부의 비자 정책을 기반으로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다른 정책하고 달리 법무부의 비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그 국가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저희가 입국할 때 보면 출입국을 담당하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어떤 이유 없이도 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출입국 비자 정책을 기반으로 한 1인 정책을 했었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대단히 큽니다. 비자의 문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큰 무기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무부의 출입국 이민 관리 차원을 주자는 목적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이라든가 가족의 문제로 가면 이거는 노동 상권이나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구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자 라는 툴을 이용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출입국 이민을 같이 붙여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 정책의 큰 틀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가 엄정한 불법 체류 단속입니다. 저희의 목표가 앞으로 5년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주인 체륙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을 받자는 것이 불법 체륙을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 체륙을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계단식 체류 절약과 승급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분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인쇄 비교체제를 만든 겁니다.